네오맥스의 탄생 지금부터는 네오맥스에 의해 탄생한 엄청난 결과를 여기 계신 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실 상품은 에그맥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에그맥스가 다른 계란들에 비해 얼마나 영양가가 높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에그맥스의 경쟁 상대는 계란이 아니라 영양포충제입니다. 두 번째로 네오맥스로 키운 인상입니다. 네오맥스로 키운 인상은 일반 인상보다 재배기간은 절반도차 걸리지 않는 것에 비해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일반 인상보다 무려 206배가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사용 네오맥스에 소단 일반 인상의 재패기간은 유효성분의 진보기간은 거의 206배 정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진영입니다. 그리고 인상 재배 방식인 스마트폰은 반작용 기계화 설비로 단 한 두명의 인력만으로도 인상 재배부터 사뿐인 추출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혁신적인 상품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꿈꾸는 것은 네오맥스 월드입니다. 이 그림처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이 현재 저희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공산이 아니라 충분히 이룰 수 있고 또 꼭 이루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비즈니스 전쟁에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언론인이자 영양학 전문가인 저도 네오맥스를 알게 되고 확신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언론인이자 영양학 전문가인 하지만 또한 한국에서 만나는 네오맥스 이후에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사 상장식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희 회사와 네오맥스에 대해 다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참여하십시오. 그때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계획과 네오맥스에 대한 확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같이 부호를 외치고 이 디테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여 통화와 함께 하여 전화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게임을 외치면 여러분은 워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게임을 외치면 여러분은 워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외치고 여러분은 워을 외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